아니, 오빠, 여기 처음 와봤지? 아! 아, 뼈! 아, 뼈! 오빠, 형님 살이 없는 거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짝꿍 데려왔어요, 짝꿍. 아픈 건 아니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왜 다들 저만 보면 아프냐고 물어보셨어요. 얼굴이 좀 비가 보여서. 건강합니다. 아, 그래요? 우와, 나 이거 했었어. 와, 오빠 이거 기억나?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저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 나도 알아. 그래서 우리 공부 좀 해본 사람이라고 본 거 좀 안다. 우리? 익숙하네. 거기서 우리. 우리? 우리 지금. 아, 우리야? 뭔가 더 있어? 제일 안 나가는 게 뭐예요? 이런 고전무용. 아, 부채! 예, 고전무용. 이런 거 부채. 아, 맞아, 뭐야? 나 이거 옛날에 부채쯤 했었거든. 나도 이거 했었어. 이거 이렇게 해서 두 명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빠 여기 내려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를 저기 모으시는 분들이 싹싹 다 쓰러 갔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저 밑에 정리하면서 나와서 지금. 이게 뭐예요? 정말 예쁘다. 진짜로. 이게 철인 28호 FX라고, 이게 일반 철인 28호는 좀 못생겼었거든. 후속작이 FX로 나왔는데, 이게 되게 디자인이 멋있었어. 오래된 포장지와, 이렇게? 진짜 오래됐나 보다. 그리고 이런 연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연필, 기가 막힌 연필이 있습니다. 어디요? 이게 뭐예요? 연필이에요. 구부러지는 연필. 구부러지는 연필. 소금한 것을. 됐다, 됐다, 오빠 됐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